안녕하세요. 집 좀 내놓으려고 왔는데요. 전 제 일이 너무 좋아요. 안녕하세요. 구정태입니다. 직업은 공인중기사고요. 취미는 관찰하기입니다. 좀 이상하게 보이죠? 나쁜 짓은 절대 아니에요. 이런 것도 깔끔하게 고쳐줍니다. 어우 속 시원해. 저는요. 보통 한 사람을 측정해서 관찰하지 않아요. 한 소람. 오마이갓. 그녀가 왔습니다. 나는 나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. 참치야. 참치가 다리를 다쳐서 지금 병원 가는 길이에요. 고마워요. 누구신지 모르겠지만. 저 진짜 힘대요. 그녀는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값비싼 명품백을 사랑하고 인증샷도 남깁니다. 아니 하라는 해명은 안 하고요. 또 어디서. 진짜.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 또 있을까. 또 장형사 보내셨더라고요. 제 사건인데. 차량 조회에 CCTV 위치 확인까지 다 했어요. 근데 장형사가 베테랑이잖아. 건수 있으면 꼭 알려줘라. 구본경찰서 형사과에서 나왔습니다. 시장님 2월 19일 날 뭐 하셨어요? 구정태 씨. 한 소란 집에 몰래 문떠고 들어간 거 이것도 누명입니까? 아!